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남대학교가 2023 창업중심대학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. 2023 창업중심대학은 우수한 창업인프라와 지역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. 5년간 정부지원금 총 410억 원, 대전시 대응자금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425개 이상의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470억 원의 투자 유치와 2,300여 명의 고용 창출, 15개 상장기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